아, 지금? 지금 왔어요? 독차의 진뿔. 어, 지금 왔어요. 독독해달라고 했어요. 불꽃, 불꽃, 불꽃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살아가는 방침이 내게 생일 축하합니다. 우리 티빈이 한 살이니까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. 아버지한테 부탁했어. 아버지가 항상 부탁하셨어. 아버지가 네덜란드 꽃집에다 직접 전하셨을 때 24시랑 꽃백 갈 때가 없는데, 진짜. 마이 러블리 선. 마이 러블리 선 나왔어. 한국일이 있거든. 마이 러블리 선까지? 이게 진짜 아빠가 쓰신 거야? 잘생겼다. 너 닮았다. 아, 꽃이. 꽃이 났다. 케이크 너무 예쁘다. 그치? 이거 뭐야? 케이크이 너 같다. 페이크 케이크. 페이크 케이크. 케이크 약간 지민이 같지 않아요? 찍으러 왔다. 지민이 같다는 건 어떤 의미죠? 형 지금 머리랑 비슷해 지금. 약간 모글보글해. 지민이 머리랑 지금 비슷해. 뭘로 만든 거야 이거? 약간 지민이 진짜 지민이 머리 같다 지금. 약간 초코네. 맛있겠다. 생일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뭐 무대에서 이벤트 같은 거 바라지 말고. 이걸로 끝이니까. 이벤트가 있어 오늘? 뭐 있겠죠? 이런 거 생각해도 있겠지. 맞아 뭐 있었잖아. 지민이 형. 기대하지 마 없더라. 그리고 우리 일단 Q씨도 사기랑 없어. 그런 줄 알고 있어. 진짜 예쁘다. 꽃이 진짜 예쁘다. 맞아. 우리 상우씨도 있어. 이게. 상우씨도. 어 근데 그거 되게 예쁘다. 남순이 형. 나 무슨 꽃이래? 사랑하는 나의 아들. 사랑하는 나의 아들. 몸 잘 챙기고. 네가 삶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길 바랄게. 사랑한다. 아빠다. 아빠 로맨틱 했을 때. 지민 너 아버지가 선물도 주셨어. 이거 이거 항상 여기 공연장 있는 거 보았는데. 진짜? 설마 형이 지민이를 위해서 계속 여태까지 공연장에서 써온 거? 지금 지식 있게 감사합니다.